제가 그분에는 야하고 야하고가 좋아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댓글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좀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또 그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알고 내 상대방을 알면 자기가 이 사람하고 이별이 없다고 올해 롱롱타임 갈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선생님 저게 음행, 오행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잖아요. 근데 요즘에 웹 좋은 거 많아요. 그래서 웹으로 해서 사주 팔자나 아니면 사주 이런 거 치시면 나오거든요. 만세력. 연, 월, 일, 시 이게 4개의 기둥이 사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자기 인생이나 자기 거 보려면 일주를 봐야 돼요. 태어난 날. 일주가 뭐였다는 해서 내가 불이다, 물이다,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새 사주가 있어, 새. 금 사주라고 가지, 새의 금. 오행으로 얘기하면 흰색으로 많이 표현하고요. 새는 말 그대로 전 도끼파라고 얘기하거든요. 결단력이 좋아요. 그래서 이건 있고 맞고 아니고에 대해서 딱딱딱딱 부러지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또 뭐냐. 새 사주 남자나 여자들이 정리, 정돈을 잘해요. 깔끔하다. 그러면 내가 나는 흐트러지게 사는 사람이고 내 상대자는 깔끔한 거 좋아하면 싸우겠죠. 그에 맞게 본인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. 그런데 그렇게 못됐고 딱딱 부러질 것 같은 내 남자친구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여자친구다.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도 그래요. 이게 내 남자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갑니다. 배신이란 아이콘은 없습니다. 한 번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간 쓰게 다 빼주십니다. 그러면 이렇게 좀 오래 갈 수 있고 그러면 새 사주는 누구랑 만나면 좋은가? 나무 사주의 여자나 남자랑 만나신다면 더 좋겠지요. 토 사주는 어떻냐. 토 사주 여자 남자들은 한계 같은 마음이나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. 그런데 재미는 없어. 답답해. 그것만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내 남자친구가 토다. 그럼 내가 토다.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나 했을 때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물 사주를 만나면 좋아요. 이 사람은 무뚝한데 물 사주는 또 재미있거든. 그러니까 또 사랑이 또 이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다음에는 뭐냐. 나무 사주, 목 사주. 목 사주는요. 이제 뭐 공무원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조금 갑갑해요. 그러니까 고지곳대로 자기 생각이 좀 잡혀있는 건 있어요. 그런데 사랑이 깊어져요.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든 목 사주는. 이제 우리는 새 사주나 물 사주는 이제 자기 거 내가 이익이 있나 없나를 따져본다면 목 사주는 그렇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애정운으로 봤을 때 애정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나무 사주들은 새 사주 만나면 돼요 안 돼요? 힘들죠. 안 되죠. 자기를 편안하게 생활에 좋게 해줄 수 있는 토를 만나면 좋겠죠.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행복하고 푸근하고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불 사주 화. 불 사주는 재미있어요. 왜냐하면 불 사주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요. 개구진대도 있고 그 다음에 손재주도 있고 재미도 있는 사람이라서 또 말도 좀 예쁘게 잘할 수는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유머러스 해요. 재밌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너무 재밌죠. 그런데 사랑할 때는 쫙 사랑하는데 아냐 싶을 때는 툭 하고 떨어진다는 거. 그래서 그거 명심해야 돼요. 그러면 불 사주 남자나 여자를 만나고 상대자가 애인이 그렇게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? 중간에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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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프질을 하시든지 밀당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렬적인 사랑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. 그러면 우리 불 사주한테는 어떤 사람이 좋냐? 새 사주가 좋아요. 새 사주가 또 무리될 수도 있고 쇠도 될 수 있고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새 사주랑 만나면 겉궁합은 좋고 사는 데는 좀 잘 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.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물 사주. 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성격이 막 흐르는 물이잖아.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에요. 확 흘러요. 제가 봤을 때는 수 사주들은 좀 매력적이에요.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기생사주 팔자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. 그러면 사랑을 하면 애틋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사랑하려고 하고 하지만 거기에 좀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. 그러다 보니까 수 사주들은 이제 조금 연애의 고수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은 토 사주를 만난다면 막 그러던 것도 멈추고 좀 서서히 그저 방향도 바꿔갈 수 있고 수 사주는 토 사주를 만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간단하게 오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이게 딱 맞다는 아니에요.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OF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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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